이제 준비 다 된 것 같네 음료수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응 그러게 초콜릿도 있고 애들이 좋아하겠다 응 그러게 이제 좀 있으면 오겠네 도넛도 있고 슬러시 기계도 있고 애들 음료수도 더 있고 줄리엔 오빠 오빠 이거 좀 적어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햄버거 준비하기 뭐라고? 엠마 나 지금 뭐 못 써 아이스크림 먹고 있잖아 그리고 나 손 글씨도 별로 안 예쁘다고 뭐라고? 아이스크림 벌써 먹으면 어떡해 그거 나중에 애들 오고나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엠마 괜찮아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냥 오늘을 즐겨 엄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? 빨리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엠마 우리 준비 다 됐어 데코도 다 했잖니 봐봐 응 저거 백화점에서 본 건데 그래 엠마 니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했지 고마워 언니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귀엽잖아 마음에 들어 자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요 다 준비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다 준비됐단다 핫도그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손님 오니까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엠마가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 있지? 나는 미끄럼틀 타야겠다 우후 자 줄리안 스미스가 내려갑니다 오우 예 흠 재밌다 줄리안 왜 먼저 이렇게 갖고 놀고 그래 미끄럼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오우 사람들 오고 나서 같이 해야 된다고 오늘 내 생일이거든? 오빠 생일 아니거든? 엠마 그래 니 생일 맞아 아휴 그니까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냐? 그래 내 생일이라고 나오라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단 말이야 응 엠마 애들이 애들이 왔나보다 안녕 줄리안 야 너 왜 수영복 입고 있어? 왜냐면 아까 수영했거든 음 그 그래 흐흐 재밌었겠다 응 아하하하하 엠마가 내 생일인 줄 알고 있었다고? 야 재밌겠다 놀래켰네 클라라 너 파티 마음에 들어? 응 너무 재밌다 우와 진짜 큰 미끄럼틀이네 응응 올라가서 저거 타도 돼 응 감사합니다 설치 잘 됐네요 네 와 줄리안 줄리안 게임 좀 하던지 하자 재밌는 게임하고 싶어 알았지? 어 그래 그래 알겠어 자 얘들아 다 모여 모두들 모이세요 자 모두들 모이세요 하나 아 아 줄리안 아 줄리안 나는 그냥 내 친구들이랑 놀래 애들이 하는 그런 게임 하기 싫은데 병 가지고 와 응 알겠어 내가 챙길게 자 시작해볼까? 누가 시작하지? 내가 먼저 할게 네이브 진실을 말할래? 아니면 거짓? 자 만약에 말하기 싫으면 엠마한테 가서 뽀뽀를 해야 돼 알았지? 응?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뭐 줄리안도 아니고 엠마한테는 뭐 엠마 엠마 데이브 선물 안 줘도 돼 알겠어 이리 와봐 생일 축하해 어 데이브 너무 고마워 근데 선물은 어디 있어? 나중에 줄게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네네 다음 응? 줄리우스 어딨지? 줄리우스 어딨어? 줄리우스 야 나 여기 있어 아이스크림 받고 있었는데 야 줄리우스 빨리 와봐 야 그렇게 말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아 그 그래 야 왜 그렇게 급하게 날 찾는데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이잖아 아 근데 왜 다들 저렇게 따로 노는거지? 흠 다같이 미끄럼틀 타면 재밌지 않을까? 그래 그래 야 우리 그러자 야 사람들 전부 모이세요 여러분 다같이 미끄럼틀 탑시다 뭐? 줄리안 내 생일이라고 근데 오빠는 꼭 오빠 생일 것처럼 해 왜? 자 먼저 미끄럼틀 탈 사람 우리는 아무도 수영복 안 가져왔어 줄리안 너만 수영복 입고 있잖아 아 알겠어 알겠어 나도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치만 다들 나중에 수영복 가지고 와서 다같이 타야된다 오빠 왜 계속 오빠 생일인척 해? 하 진짜 짜증난다고 내 생일이라고 야 여기 파티 재밌잖아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치만 알았어 준비됐어? 먼저 갈 사람? 미끄럼틀 탈 사람? 내가 먼저 갈래 안돼 위험하다고 그치만 내 생일인데 아니 왜? 내 생일 망쳐? 니 생일 망친 사람 없거든? 자 먼저 한 사람 먼저 할 사람 찾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하지 뭐 너무 재밌겠다 자자자자 다들 줄 서고 한꺼번에 오우 너무 재밌다 엠마 엠마 이리와 야 니가 앞으로 갈 차례야 이리와 흠 모르겠어 난 별로 하기 싫은데 야 재밌을 거야 같이 하자 흠 엠마 얼른 같이 하자 같이 우리도 물에 들어가는 거야 흠 글쎄 난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야 오늘 생일이잖아 재밌 재밌게 즐겨야지 미끄럼틀 타자 알았어 가자 언니가 뒤에 탈게 재밌겠다 오우 간다 미끄럼틀을 탄다 유후 줄리우스 놔놔놔놔 같이 가자 손 놓고 타자고 오우 흐헤헤 흐헤헤 와 진짜 재밌다 또 타자 또 타자 너무 재밌었어 예 오우 진짜 재밌다 흐헤헤 진짜 재밌다 옷은 젖었지만 뭐 어때 얘들아 같이 해 같이 치 감사합니다.